저희의 목표가 원래 커피박 100% 재활용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좀 더 커피박을 생산적으로 많은 양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그때 생각했던 게 정말 팝욕돌이었고요. 그게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구성이 인정을 받으면서 야 이거는 가능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박의 연금술사가 되고 싶은 커피큐브 대표 임병걸입니다. 우연치 않게 지나가던 커피 전문점 밖에 있는 포대자료가 있는데 이게 그냥 커피 포대자료가 아니라 커피박 그다지 형제는 찌꺼기라는 표현으로 많이 커피 찌꺼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또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쓰레기를 나눠주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눠주는데 어떻게 사용할까?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커피박? 커피 찌꺼기가 되게 좋구나 매력있구나 보통 방향제라든가 탈취제로 쓰시더라고요. 저도 냉장고에 넣어보고 신발장에 넣어봤더니 한 이틀 되고 3일 되면 곰팡이 커피 시작하고 결국은 다시 버리고 또 다시 갖다 놓자니 또 자리를 막 차지하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건 그냥 이렇게 재사용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돼서 업사이클링?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대처하는 용도로 근데 그 향은 그대로 나고 그런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했던 게 어떻게 보면 커피 찌꺼기, 커피박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커피박이 버려지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0g의 커피를 내리고 남은 이 찌꺼기가 다들 20g으로 알고 계세요. 커피를 내려먹었으니까 분명히 줄겠지 하고 18, 15g으로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2배, 만개는 3배가 돼요. 그럼 결국은 20g이 60g이 되는 거고 하다못해 50만 톤이라는 가치가 우리가 버려지는 라면 박스 하나에 20kg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점이 스타벅스만 해도 2천 개 가깝잖아요? 그러면 그 2천 개 안에서 하루에 한 박스 이상씩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10만 개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서 한 박스씩 나와서 하루에 쌓인다고 생각하면 365일이면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보이면 아마 도시 하나를 채울 정도 같아요, 박스로는. 그중에 또 1% 어쩌면 0.1%도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재사용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부엉이 모양이었어요. 인사동을 제가 우연히 지나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 부엉이 한 마리가 반짝 놀면서 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 부엉이 모양으로 만들면 정말 커피 박이 이쁘겠다. 그래?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자기라든가 플라스틱을 모양을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괜찮겠다. 하면서 그때 고용화를 시키기 시작했고요. 제가 화학공학과도 출신이다 보니 접착제나 화학을 쓰면 너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에 그냥 커피찌꺼기만 섞으면 되고요. 접착제에 그냥 커피찌꺼기만 섞으면 딱딱하게 고용화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다시 또 버려지면 결국은 땅으로 갔을 땐 또 이게 문제가 될 거고 하니까 천연으로 손을 만지거나 먹었을 때도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고용화를 시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첫 우리의 캐릭터가 부엉이라는 시울이라는 캐릭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커피찌꺼기의 씨, 아울이라고 해서 부엉이의 울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원래는 원래 이름이 커피박의 커피 그리고 부엉이의 붕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씨하고 붕이를 딱 겹쳐서 표현을 하면 이제 씨 붕이가 되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학교나 어린이 앞에서 이렇게 부모 수업이었거든요. 점토로 막 이쁘게 만지고 했는데 제가 이 아이는 시봉입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 아이들이 너무 재밌다 그러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다 변하시더라고요. 야 이건 어른들이 봤을 때 약간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좀 순환돼서 조금 이쁜 이름으로 바꾸자고 한 게 씨울이 된 겁니다. 제가 1년에 만 마리를 팔면 1년 동안 제가 아무리 해도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니던 연봉 10%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걸로는 사업은 안 되겠다 해서 7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 밤마다 수거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어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런 만든 상품들을 시장이 규모가 있고 시장에서 뭔가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들 그 대신에 그게 환경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게 처음에 왔던 게 이제 왕구 시장입니다. 우리 걸로 기존에 있던 화학으로 만든 이런 클레이들을 칼라 클레이를 우리 걸로 바꾸는 것만 해도 야 이건 괜찮겠다. 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진짜 상품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커피 점토가 나오게 되고 커피 점토가 도대체 뭐야 점토에다 커피만 조금 넣었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 되겠다. 그럼 이걸로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점토라는 걸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메모꽂이라든가 차량용 디퓨저라든가 그 다음에 핸드폰 거치대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테리어 시장으로 간다면 커피 파벽돌 원예 시장으로 갔을 때는 또 화분 플라틱으로 만들던 화분은 항상 분갈이를 해서 땅 속에 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거 그러면 화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통째로 그냥 땅 속에 심어버리면 태비가 될 텐데 자체적으로는 진짜 실제 적층할 수 있는 큰 벽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세대 건축공학과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건축연합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때 저희가 하중 테스트를 합니다. 벽돌이 과연 버틸 수 있는지 근데 200km에 하중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견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얇은 벽돌이라고 해서 그걸 파벽돌, 스틴 벽돌이라고 하는데 이 타일 형태의 이 파벽돌도 저희가 실제 테스트 이런 것들은 다 거쳐있는 상태고 실제 저희가 그것들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혁신형 에코 디자인이라는 전국에서 하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이제 출품을 해서 다행히 저희가 운이 좋게 파벽돌로만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정말 전문가 분들과 또 이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분들이 실제 하나하나 검증을 해줬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가 원래 커피박 100% 재활용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좀 더 커피박을 생산적으로 많은 양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그때 생각했던 게 정말 파벽돌이었고요. 그게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구성이 인정을 받으면서 야 이거는 가능하겠다. 많은 양의 커피박을 우리가 정말로 흔히 쓰는 것들로 교체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은 파벽돌이 되게 인기도 조금 좋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욕실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로 활용하고 은은한 커피의 향도 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거가 되면 물에 녹여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들을 혹시라도 나중에 땅속에 버려진다면 다시 또 녹아서 퇴비가 돼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벽돌보다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는 조금 친환경적인 상품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의 목적으로 해서 생산을 했다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줘서 우리도 그걸 좀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저희한테 항상 의뢰가 온 것들이 많아요. 야 이거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뭔가 재료를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러면 수거돼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기술을 같이 공유해서 거기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된다면 되게 큰 의미가 있겠다. 같이 기술을 공유할 때마다 꼭 유념해야 될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그걸 계약까지 할 정도로 그게 첫 번째가 아이들이 건강에 해치는 건 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경에 위해되는 건 만들지 않는다. 가령 예를 들면 아이들이 쓰는 점토에 향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방향제를 썩는다던가 착색제를 막 넣어서 색깔을 막 환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안에 넣는다던가 해서 땅에 버리면 화학 페인트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다던가 이런 형태들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키면 어떤 곳이든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커피박을 재활용할 때 아니면 어떤 것들이라도 재활용을 할 때나 업사이클링을 할 때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만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천연으로만 만들어야 된다는 이 식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활용 업사이클링을 할 때 꼭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을 했는데 이게 또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는지 재사용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또 이것들이 혹시라도 땅에 버렸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재활용이 된다면 그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밟아온 시간이 13년, 10년이면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10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목표? 어찌됐든 생각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커피박을 100% 재활용하는 것. 그래서 커피박 이 한 품모만이라도 전 세계가 100% 재활용이 되는 게 원래 목표였고요. 2월부터 오픈 예정인 커피박 환전소라는 게 있어서 실제 저희가 서울에 환전소가 생기면 일반 분들이 직접 환전소에 커피박을 100g씩 그냥 들고 가서요. 주시면 바로 일정 저렴한 금액으로 점토나 다른 상품들을 살 수 있게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가까운 쓰레기 분리장처럼 쓰레기 환전소로 가서 연필을 바꾸고 아니면 점토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금 오프라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커피박만큼은 야, 100% 내가 재활용할 수 있지 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국내에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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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